오늘은 유치원도 쇼핑해야 되니까 유치원, 우리 유치원도 있으니까요. 그럼 일요일마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월요일부터 일하는 날이니까. 애들이 몇 명 있어요? 120명, 120명 있습니다. 120명이요? 120명. 120명. 우리 유치원, 애들. 여기 계십니다. 뭐야.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쉬세요. 땡투부야. 자, 이제 한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사마르카한테 도착하겠죠? 지구 탕구 생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필레 집으로 갑니다. 중간 정도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너랑ctic. 하나, 셋. 둘, 셋. 둘, 셋. 둘, 셋.